세상의 모든 것을 허상으로 본다면 부귀공명은 물론 내 육신까지도 잠시 빌린 것에 불과하다 세상의 모든 것을 실상으로 본다면 부모 형제는 물론 세상 만물이 나와 한 몸이 아닌 것이 없다 세상이 허상임을 알고 만물이 나와 한 몸임을 깨닫는다면 비로소 세상의 짐을 맡아 이끌어 나갈 수가 있고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세속적인 부귀와 명예 심지어 육체까지도 모두 덧없는 형체에 불과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면 만물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를 깨달은 사람은 세상의 모든 짐을 감당할 수 있으며 세속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글을 쓰는 데 있어 최고의 경지에 이르면 다른 특별함은 없고 그저 자연스러움에 도달할 뿐이다 이 인품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면 다른 특이함은 없고 본래의 모습에 이르게 될 뿐이다 완성된 경지란 인위적인 기교가 아닌 자연스러움에 있다 글쓰기의 궁극은 억지로 특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연스럽고 딱 들어맞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며 인품의 완성 또한 맘과 다른 특이함이 아닌 본래의 순수하고 진정한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람의 참된 일념은 여름에도 서리를 내리게 할 수 있고 성곽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쇠부치와 돌도 뚫을 수가 있다 거짓된 사람은 사람의 모습을 갖추었을 뿐 참 모습은 이미 사라져 없어 사람을 대하면 얼굴도 흉하게 보이고 혼자 있을 때는 제 모습과 그림자에 스스로 부끄러워진다 진실한 마음은 모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지만 거짓된 마음을 지닌 사람은 외형만 남을 뿐 내면은 텅 비어있다 이러한 사람은 남 앞에서는 매력 없이 보이고 혼자 있을 때는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게 된다 진실함이야말로 모든 장애를 극복하는 힘이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간악한 사람을 물리치고 망령된 무리를 막으려면 한 줄기 달아날 길을 열어줘야 한다 만일 그들로 하여금 한 곳도 몸 둘 곳을 없게 하면 이는 쥐구멍을 막음과 같다 달아날 길을 모두 막으면 소중한 기물을 다 물어 뜯을 것이다 말이란 마치 날이 시퍼렇게 선 칼 같은 것이므로 자기를 다치게 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당나귀는 긴 귀를 보고 알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긴 혀를 보고 알 수 있다 유해가 말하길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것이 낫다 한 마디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천마디 말도 소용이 없다 군평이 말하길 입과 혀는 재앙을 불러오는 문이요 몸을 망치는 도끼이다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솜처럼 따뜻하지만 사람을 해치는 말은 가시나무처럼 날카롭다 한 마디의 이로운 말은 천금의 가치를 가지며 한 마디의 해로운 말은 칼로 베인 듯 아프다 입은 사람을 해치는 도끼요 말은 혀를 자르는 칼이니 입을 닦고 혀를 깊이 숨기면 어디서든 몸을 편안히 지킬 수 있다 사람을 만날 때는 3분의 1만 말하고 자신의 마음을 모두 털어놓지 마라 혀랑이가 세 개의 입을 가진 것이 두렵지 않고 오직 사람의 마음이 두 가지로 변하는 것이 두려울 뿐이다 술은 친구를 만나면 천잔도 적게 느껴지고 말이 맞지 않으면 한 마디도 많다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다 입과 혀는 재앙을 불러오는 문이자 몸을 해치는 도끼가 될 수 있다 해로운 말은 날카로운 가시처럼 깊은 상처를 남기지만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부드러운 솜처럼 따뜻하게 감싸며 천금의 가치를 지닌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마음 속에 진심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것은 마치 깊은 물 속의 진주를 보호하는 것과 같다 진심이 통하는 대화는 샘물처럼 맑고 끝없는 기쁨을 주지만 뜻이 맞지 않는 사람과의 대화는 사막의 모래바람처럼 불편함을 초래할 뿐이다 말 한 마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진리를 기억하며 우리의 언행을 신중히 가다듬어야 한다 권력과 명예 이익과 사치를 모르는 사람은 깨끗하다 그것을 알더라도 물들지 않는 사람은 더욱 깨끗하다 권모술술을 모르는 사람은 마음이 높은 사람이다 그것을 알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더욱 마음이 높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착한 점을 보면 내게도 그런 착한 점이 있나 살펴보라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보면 내게도 그런 나쁜 점이 있나 살펴보라 이와 같이 해야 이로움이 있을 것이로다 복은 마음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니 즐거운 마음을 길러 행복을 불러들이는 근본으로 삼아야 하고 재앙은 마음대로 피하지 못하는 법이니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버려 재앙을 멀리하는 방법으로 삼아야 한다 일하는 시간과 노는 시간을 뚜렷이 구분하라 시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매 순간을 즐겁게 보내고 유용하게 활용하라 그러면 젊은 날은 유쾌함으로 가득 찰 것이고 늙어서도 후회할 일이 적어질 것이며 비록 가난할 때라도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 순간의 달콤함에 취하지 말라 욕망에 관한 일은 그 이로움을 즐겨 잠시라도 손을 대서는 안 된다 한 번 손을 대고 나면 곧장 끝없는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된다 의리에 관한 일은 그 어려움을 꺼려 조금도 물러나서는 안 된다 한 번 물러나면 의리와 완전히 동떨어지게 된다 군자는 자기의 처지에 충실함과 동시에 남의 영역을 침범해서 쓸데없이 간섭하거나 말참견을 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더 덮는 인생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인간의 생명은 큰 창고에 든 한 알의 쌀과 같고 눈부신 번개불 같고 낭떠러지에 썩은 나무가 걸린 것 같고 바다의 출렁이는 파도와 같다 이러한 실상을 깨달은 자는 어찌 슬프지 아니하고 어찌 즐겁지 아니할 것인가 또 어찌 그러한 생명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서 여전히 삶을 탐하는 마음을 품을 것이며 어찌 그러한 자각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헛된 삶의 부끄러움을 남길 것인가 선함이 마음의 중심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자는 이름을 남기지 못한다 행동이 자신의 말과 합치되지 않는 자는 직위에 설 수 없다 명성은 아무렇게나 이루어질 수 없다 명예는 기교로서 이루어질 수 없다 군자란 몸소 실천하는 사람인 것이다 은혜는 처음에는 담백하게 시작하여 점점 깊어져야 하며 처음에 깊었다가 나중에 옅어지면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 위험은 처음에는 엄격하게 시작하여 점차 관대해져야 하며 처음에 관대하다가 나중에 엄격해지면 사람들은 그를 잔혹하게 여긴다 은혜를 베풀 때는 처음에는 너무 과하지 않게 서서히 깊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를 더욱 감사히 여기게 된다 반대로 처음부터 너무 큰 은혜를 베풀고 나중에 줄이면 사람들은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불만을 느낀다 위험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엄격하게 대하되 시간이 지나면서 관대해지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그 위험을 존중하게 되고 나중에 너그러워지면 더 큰 신뢰와 존경을 받는다 하지만 처음에 관대하다가 나중에 갑자기 엄격해지면 사람들은 이를 잔혹함으로 받아들이고 원망하게 된다 안타깝게도 능력보다 기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다 행운은 기회가 준비된 사람을 만났을 때 종종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정직한 사람은 자기를 지배하지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욕망에 지배당한다 겁쟁이들은 자기가 안전할 때만 날뛴다 내일이란 오늘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현대인이 하루 몇 분만이라도 밤하늘을 바라보며 우주를 생각한다면 현대 문명은 이렇게 병들지 않았을 것이다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몸을 지치게 하며 육신을 굶주리게 한다 또한 생활을 곤궁하게 하여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게 한다 그러한 이유는 이로써 그 마음의 참을성을 담금질하여 비로소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역량을 키워서 전에는 이룰 수 없던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작은 변화가 일어날 때 진정한 삶을 살게 된다 사람들은 서로 자기 의견이 옳고 남의 의견은 옳지 않다고 한다 또 남이 진리라 하는 것을 자기는 아니라고 우겨댄다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위대함을 보이지 않고 금수와 다름없는 점만 보이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반면 인간의 비루한 점을 이야기하지 않고 위대한 점만 이야기하는 것도 역시 위험한 일이다 우리는 인간의 이 양면을 한꺼번에 이야기하여야 한다 철학은 무지로부터의 탈출이다 평소에 공손하고 일을 함에 신중하고 사람을 대함에 진실하라 그러면 비록 오랑캐 땅에 간다 할지라도 버림받지 않으리라 지가는 만물을 쓰러지게 한다 만물은 시간의 힘 아래 서서히 나이 들고 시간이 흐르면서 잊혀진다 깊이 생각하면 알수록 새로운 감탄과 함께 마음을 가득 차게 하는 기쁨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별이 반짝이는 하늘이요 다른 하나는 내 마음속의 도덕률이다 이 두 가지를 삶의 지침으로 삼고 나아갈 때 막힘이 없을 것이다 항상 하늘과 도덕률에 비추어 자신을 점검하자 그리하여 매번 잘못된 점을 찾아 반성하는 사람이 되자 새 찬 비 바람에는 새들도 근심하고 개인 날씨와 맑은 바람에는 초목도 푸르다 천지에는 하루도 변화가 없어서는 안 되고 사람의 마음에는 늘 즐거움이 함께 해야 한다 깊이 생각하면 알수록 새로운 감탄과 함께 마음을 가득 차게 하는 기쁨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별이 반짝이는 하늘이요 다른 하나는 내 마음속의 도덕률이다 이 두 가지를 삶의 지침으로 삼고 나아갈 때 막힘이 없을 것이다 항상 하늘과 도덕률에 비추어 자신을 점검하자 그리하여 매번 잘못된 점을 찾아 반성하는 사람이 되자 태어난다는 행위는 불안을 최초로 경험하는 것이고 따라서 출생은 불안의 근원이자 원형이다 마음속에서 고통을 받지 않으며 슬픔과 고독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자신의 신념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신념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람이 자기 몸에 대해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별 없이 사랑하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별 없이 사랑한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별 없이 기른다 한자와 한치의 살갖도 사랑하지 않음이 없으면 한자와 한치의 살갖도 기르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자신의 몸을 잘 기르는지 잘못 기르는지 살피는 방법은 어찌 다른데 있겠는가 자기에게서 취할 뿐이다 몸에는 귀한 것과 천한 것이 있으며 작은 것과 큰 것이 있으니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해치지 말며 천한 것을 가지고 귀한 것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작은 것을 기르는 자는 소인이 되고 큰 것을 기르는 자는 대인이 된다 지금 원예사가 오동나무와 가래나무를 놓아두고 가시나무를 기른다면 쓸모없는 원예사라고 할 것이다 자신의 손가락 하나만 기르고 어깨와 등을 이르면서도 알지 못한다면 이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음식을 밝히는 사람을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니 작은 것을 기르고 큰 것을 잃기 때문이다 음식을 밝히는 사람이 입과 배를 기르면서도 큰 것을 기름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입으로 먹고 배로 소화시키는 것이 어찌 다만 한자나 한치의 살같이 될 뿐이겠는가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변하는 게 아니다 보다 자기다워지는 것이다 고대더라도 힘주어 뻗은 걸음이 발자국이 깊고 느리더라도 우직한 걸음이 가장 먼 곳을 간다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흐를 때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며 복종이나 덕이 따를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해낸다 달리는 수레에 공짜가 탄 일이 없었고 엎어진 배 아래에서 배기를 보았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 무릎 군자란 위험한 곳에 가지 않는 법이다 행복은 선을 나의 것으로 함으로써 얻는 것이며 선의 내용은 영원성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지닐 수 없는 것에 마음이 이끌려서는 안 된다 인생은 질문 덩어리이고 멍청이는 해답 덩어리이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국가만이 안정된 국가이다 아버지가 사랑하고 아들이 효도하며 형이 우애하고 아우가 공경하여 비록 극진한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일 뿐인지라 털끝만큼도 감격스런 생각으로 볼 것이 못되느니라 만약 베푸는 쪽에서 덕으로 자임하고 받는 쪽에서 은혜로 생각한다면 이는 곧 길에서 오다가다 만난 사람이니 문득 장사꾼의 관계가 되고 만다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초월과 괴로움의 정지로 인도하는 여덟 가지 바른 길이 있느니라 스스로 삼존으로 귀하면 더 없는 즐거움과 무상의 피난처를 오직 여기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이니 온갖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리라 첫째, 사물을 올바로 본다 세상은 어리석음으로 덮여 있어 보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니 사악함과 의심이 도를 막는다 그물에서 벗어나 나는 새가 드물듯이 마음의 평온을 얻기도 쉽지 않다 남의 잘못을 보지 말며 남의 그릇된 행시를 체크하지 말라 항상 자신을 반성하고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알라 깊은 연못에 물이 맑고 고요한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를 듣고 마음이 평안해진다 둘째, 언제나 사유한다 자기 마음을 스승으로 하라 자기 마음을 두고 달리 스승을 구하지 말라 자기 마음을 스승으로 하는 자는 참된 지혜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느니라 셋째, 바르게 말한다 비록 천마디의 말이라도 의롭지 않으면 무익한 것이니 의로운 한마디야말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말이니라 하나의 가르침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내세를 생각지 않음이니 온갖 죄악을 저지르게 되느니 거친 말을 하지 말라 그 말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해악과 재화가 내왕하여 보복의 곤장이 너의 머리에 내리리라 넷째, 바른 행위를 한다 진실로 가르침을 구하는 자는 올바른 가르침을 받게 되느니 이는 피안의 세계에 이르러 죽음을 초월하게 되느니라 스스로 방종하지 아니하면 이로부터 때다름이 많은 사람은 경주하는 말이 다른 말을 앞질러 달리듯이 악을 버리고 어질게 되느니라 다섯째, 올바른 생활을 한다 꽃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못하고 부용도 전단의 향기도 그러하다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의 향기는 순풍 역풍을 넘어 항상 향기 없다 선한 사람은 어느 곳에서나 그 향기를 맡게 되느니라 여섯째, 청정하게 근면하다 전에는 방자했던 사람도 나중에 깊이 정진하여 게으르지 않으면 이는 마음과 세상을 비출 것이니 마치 구름을 해치고 비추는 달처럼 일곱째, 올바로 생각한다 항상 마음을 지켜 악행을 막고 성내고 원망하는 것을 자제하고 마음속에 사념을 버리고 깊이 사유하고 도를 생각하라 내 생명 이미 평온하여 원한을 분노치 않고 사람들은 원망하나 나 원망 없이 가련다 원망은 원망으로는 풀리지 않으며 뜻내 편안함을 얻지 못하리 참는 데서만 원한을 풀 수 있도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니라 여덟째, 마음을 안정시킨다 성내지 않기를 돼지와 같이 동요하지 않기를 산같이 하며 깨끗하기를 물과 같이 하는 사람에게는 죽음과 삶의 윤회가 없다 이 세상에서 혼자 살려면 신이 되던가 짐승이 되던가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한다 천재로 혼자 고독하게 사는 것보다는 보통 사람으로서 무지하게 무지한 척 사는 것이 위대한 지혜라고 말할 수 있다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은 그것을 하기 싫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실행되지 않는다 무지는 부와 결합되었을 때 비로소 인간의 품위를 떨어뜨린다 빈곤과 곤궁은 가난한 사람을 속박하고 노동이 지식을 대신하여 그의 마음을 차지한다 이에 반해서 무지한 부자는 다만 쾌락을 쫓아서 살고 가축에 가까운 생활을 한다 명분이 바로 서지 않으면 명령이 이치에 맞지 않고 명령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벌이 공정치 못하고 형벌이 공정치 못하면 백성이 손발 둘 곳이 없다 행복한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얼마나 잘 맞는가 보다 다른 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이다 배반당하는 자는 배반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게 되지만 배반하는 자는 한층 더 비참한 상태에 놓여지게 마련이다 이론이 없는 경험은 맹목적인 것이고 경험이 없는 이론은 단순한 지적 유의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않으면 미래의 삶도 만족할 수 없다 사람이 여행을 하는 것은 도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행하기 위해서이다 성공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버릇을 들인다 타고난 본성은 모두 비슷하지만 습관이 차이를 만든다 습관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인생이 된다 고독한 자만이 우정의 완전한 기쁨을 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족이 있으나 고독한 자와 유랑자에게는 친구가 전부이다 천지의 기운은 따뜻하면 도단하고 차가우면 죽는다 그러므로 사람 역시 성품이나 기질이 쌀쌀하면 받는 복도 박한지라 오직 하기가 있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야 그 복도 또한 두텁고 그 은택 역시 오래가느니라 관원은 사사롭고 굽은 일을 행하면 더스를 잃을 때 뉘우치게 되고 부자는 검소하지 않으면 가난해졌을 때 뉘우치고 재주는 어렸을 때 배우지 않으면 시기가 지났을 때 뉘우치고 일을 보고 배우지 않으면 필요할 때 뉘우치고 취한 뒤에 함부로 말하면 술이 깨었을 때 뉘우치고 몸이 편안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병이 들었을 때 뉘우칠 것이다 친절은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 모든 비난을 해결한다 얽힌 것을 풀어헤치고 곤란한 일을 수월하게 하고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꾼다 근본적인 것을 안정시키지 못한다면 지역적인 일을 다루려 하지 말아야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과 친하지 못하면서 먼 곳에서 벗을 찾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친척이 따르지 않는다면 밖에 사람과 사귀려고 하지 말아야 하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맺고 끊지 못하면 일을 많이 버리지 말아야 하며 한 가지 사물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박식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기회가 없음을 한탄하기는 쉬우나 한탄하는 때가 바로 기회라고 깨닫기는 어렵다 이것은 마치 놓친 고기 생각의 낚시밥을 챙기지 못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사람 댐댐은 오직 진솔하면 좋다 감추려 해도 결국은 드러나기 때문이다 마음가짐은 손톱만큼도 때가 남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아무리 남을 위해 일한다 해도 결국 자기 속을 채우기 때문이다 남의 작은 과오는 꾸짖지 말고 남의 사사로운 비밀은 들추어내지 말며 남의 진한 허물은 마음에 새겨두지 말라 이 세 가지로 능이 덕을 기를 수 있고 또한 해악을 멀리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이 너그러운 사람은 봄바람이 키워주는 것 같아서 만물이 이를 만나면 살아나고 생각이 각박한 사람은 부풍설하니 얼어붙게 하는 것 같아서 만물이 이를 만나면 죽게 된다 사람 사귈 때는 정을 남겨두라 다 쓰지 않은 정이 있으면 실측 내지 않고 오래 사귈 수 있다 일할 때는 힘을 남겨두라 다 쓰지 않은 재주가 있으면 돌발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총애를 받을 때 불행이 싹 튼다 그러므로 만족할 때 빨리 머리를 돌려야 한다 실패한 수에는 필연코 성공할 기회가 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바로 손을 떼지는 말라 언젠가는 깨닫게 되는 열 가지 인생의 진리 이별은 사랑의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준다 진실로 사랑했다면 사랑은 결코 사라지거나 죽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자리에도 사랑은 그대로 남아 더욱 견고하고 아름다워진다 아무리 좋은 부모라도 훌륭한 스승이 되기는 어렵다 끊임없이 규칙을 만들고 강요하며 통제해야만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아이를 나약하고 비관적인 사람으로 만들 뿐이다 어떤 사람은 아프다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한다 아픈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해지는 법이다 그래서 누군가의 사랑을 갈구하거나 혹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회피하고 싶을 때 우리는 몸전 웃는 방법을 선택하곤 한다 불필요한 두려움은 진정한 기쁨을 방해할 뿐이다 이 사회는 온갖 다양한 것들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전쟁과 테러 가난 질병 사업 실패 그것들은 단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의 행복을 방해한다 부모가 자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훌륭한 부모가 되고 싶다면 통제하는 대신 따라오게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과 용기를 심어주는 일이다 아쉬운 기억일수록 낭만적으로 채색되는 경향이 있다 과거의 기억은 곧잘 낭만적인 환상으로 부활한다 과거의 낭만적인 기억에 매달리는 사람들의 문제는 천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 인생의 마지막 의무는 아름다운 노년을 준비하는 것이다 외로운 노년을 자식에게 기대려는 것은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 노년의 상실감을 품위와 의지로 견뎌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용감해질 수 있는 기회다 세상에 실망할 수는 있지만 심각하게 살 필요는 없다 온갖 부조리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위대한 능력 이다 시련에 대처하는 방식이 삶의 모습을 결정한다 우리는 대부분의 상황을 자유의 지대로 선택할 수 있다 시련에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시련을 대처하는 여러 방식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용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다 용서는 포기나 망각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이다 원망이나 복수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면의 성숙이 필요하고 내면의 성숙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로 인격과 명성을 동일시 하고 혼동하기 쉽다 인격은 그 사람이 갖춘 마음의 자태이지만 명성은 다만 그 사람의 인상을 남이 마음대로 평판하는 외부적 소리이다 단 한 번도 실수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새로운 것을 시도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가슴 깊은 곳에 순수한 소망은 언제나 이루어지는 법이다 개인의 자유는 문명의 선물이 아니다 인간은 문명이 있기 전에 훨씬 더 자유로웠다 인을 행하고 인의 도리에 살고 그리고 그것에 안심을 얻고 있는 것이 인자이다 지자는 인을 자기에게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이것을 열심히 욕구한다 모든 것의 시작은 위험하다 그러나 무엇을 막론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세상을 외면하고 있을 때 내 벽을 뚫고 오는 사람들한테 신경 써라 당신의 내적 평화를 망가뜨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절대 용납하지 말라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만 남을 가르칠 수 있다 빈곤은 부의 감소 때문이 아니라 욕망의 증가 때문이다 위에 있는 자는 제레에 쓰는 과실을 담는 그릇 같은 것에는 마음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 소소한 일은 그것을 담당하는 소임을 맡은 자가 있다 별도로 해야 할 큰 일이 있을 것이다 완전한 이성에 따라 본인의 의지만으로 자유로이 동의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유롭다 고뇌 없이 정신적 성장이란 있을 수 없고 인생의 향상도 불가능하다 고뇌는 생활에 있어서 필요불가결에 유익한 존재이다 위대한 인물은 존경받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인생을 한탄하는 것보다 인생을 비웃는 것이 더 적합하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작다 함께 할 때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다 기회를 재빨리 잡아라 기회는 폭풍과 같아서 일단 지나가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활동이요 시간을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고독은 하나의 친구이다 고독만큼 사귀기 쉬운 친구도 없다 장사꾼은 벗을 이익으로 사귀며 체면을 차리는 양반은 벗을 아첨으로 사귄다 악법도 법이다 나는 법률을 어길 수 없다 행복은 항상 그대가 손에 잡고 있는 동안에는 작게 보이지만 놓쳐보라 그러면 곧 그것이 얼마나 크고 귀중한가를 알게 될 것이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만드냐에 불과하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이것이 실존주의의 첫 번째 원칙이다 국가란 어머니와 같은 것이다 내 길을 비춰주고 매번 삶을 유쾌하게 직면하게끔 새로운 용기를 줬던 이상은 친절 아름다움 진실이었다 인간의 노력 소유 외적인 성공 사치 같은 진부한 요소들은 언제나 경멸스러웠다 불타고 있는 장작에 물을 뿌리면 속까지 차갑게 되지만 매우 노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죄해도 마음속의 불은 끌 수가 없다 군자는 태어나면서부터 특출났던 것이 아니라 사물을 지혜롭게 활용함으로써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다 한때 성냄을 참으면 백일의 근심을 면할 수 있다 사람은 책을 통해 가장 많은 지혜를 얻는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허상으로 본다면 부기공명은 물론 내 육신까지도 잠시 빌린 것에 불과하다 세상의 모든 것을 실상으로 본다면 부모 형제는 물론 세상 만물이 나와 한 몸이 아닌 것이 없다 세상이 허상임을 알고 만물이 나와 한 몸임을 깨닫는다면 비로소 세상의 짐을 맡아 이끌어 나갈 수가 있고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세속적인 부기와 명예 심지어 육체까지도 모두 덧없는 형체에 불과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면 만물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를 깨달은 사람은 세상의 모든 짐을 감당할 수 있으며 세속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글을 쓰는 데 있어 최고의 경지에 이르면 다른 특별함은 없고 그저 자연스러움에 도달할 뿐이다 인품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면 다른 특이함은 없고 본래의 모습에 이르게 될 뿐이다 완성된 경지란 인위적인 기교가 아닌 자연스러움에 있다 글쓰기의 궁극은 억지로 특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연스럽고 딱 들어맞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며 인품의 완성 또한 남과 다른 특이함이 아닌 본래의 순수하고 진정한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람의 참된 일념은 여름에도 서리를 내리게 할 수 있고 성곽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쇠부치와 돌도 뚫을 수가 있다 거짓된 사람은 사람의 모습을 갖추었을 뿐 참 모습은 이미 사라져 없어 사람을 대하면 얼굴도 흉하게 보이고 혼자 있을 때는 제 모습과 그림자에 스스로 부끄러워진다 진실한 마음은 모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지만 거짓된 마음을 지닌 사람은 외형만 남을 뿐 내면은 텅 비어 있다 이러한 사람은 남 앞에서는 매력 없이 보이고 혼자 있을 때는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게 된다 진실함 이야말로 모든 장애를 극복하는 힘이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간악한 사람을 물리치고 망령된 무리를 막으려면 한 줄기 달아날 길을 열어줘야 한다 만일 그들로 하여금 한 곳도 몸 둘 곳을 없게 하면 이는 쥐구멍을 막음과 같다 달아날 길을 모두 막으면 소중한 기물을 다 물어뜯을 것이다 말이란 마치 날이 시퍼렇게 선 칼 같은 것이므로 자기를 다 다 다 다 다 다 당나귀는 긴 귀를 보고 알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긴 혀를 보고 알 수 있다 유해 유해가 말하길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것이 낫다 한 마디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천마디 말도 소용이 없다 군평이 말하길 입과 혀는 재앙을 불러오는 문이요 몸을 망치는 도끼이다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솜처럼 따뜻하지만 사람을 해치는 말은 가시나무처럼 날카롭다 한 마디의 이로운 말은 천금의 가치를 가지며 한 마디의 해로운 말은 칼로 베인 듯 아프다 입은 사람을 해치는 도끼요 말은 혀를 자르는 칼이니 입을 닦고 혀를 깊이 숨기면 어디서든 몸을 편안히 지킬 수 있다 사람을 만날 때는 3분의 1만 말하고 자신의 마음을 모두 털어놓지 마라 호랑이가 세 개의 입을 가진 것이 두렵지 않고 오직 사람의 마음이 두 가지로 변하는 것이 두려울 뿐이다 술은 친구를 만나면 천잔도 적게 느껴지고 말이 맞지 않으면 한마디도 많다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다 입과 혀는 재앙을 불러오는 문이자 몸을 해치는 도끼가 될 수 있다 해로운 말은 날카로운 가시처럼 깊은 상처를 남기지만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부드러운 솜처럼 따뜻하게 감싸며 천금의 가치를 지닌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마음속에 진심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것은 마치 깊은 물속의 진주를 보호하는 것과 같다 진심이 통하는 대화는 샘물처럼 맑고 끝없는 기쁨을 주지만 뜻이 맞지 않는 사람과의 대화는 사막의 모래바람처럼 불편함을 초래할 뿐이다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진리를 기억하며 우리의 언행을 신중히 가다듬어야 한다 권력과 명예 이익과 사치를 모르는 사람은 깨끗하다 그것을 알더라도 물들지 않는 사람은 더욱 깨끗하다 권모 술술을 모르는 사람은 마음이 높은 사람이다 그것을 알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더욱 마음이 높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착한 점을 보면 내게도 그런 착한 점이 있나 살펴보라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보면 내게도 그런 나쁜 점이 있나 살펴보라 이와 같이 해야 이로움이 있을 사람은 근본 으로 삼아야 하고 재앙은 마음대로 피하지 못하는 법이니 맘을 해치려는 마음을 버려 재앙을 멀리하는 방법으로 삼아야 한다 일하는 시간과 노는 시간을 뚜렷이 구분하라 시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매 순간을 즐겁게 보내고 유용하게 활용하라 그러면 젊은 날은 유쾌함으로 가득 찰 것이고 늙어서도 후회할 일이 적어질 것이며 비록 가난할 때라도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 순간의 달콤함에 취하지 말라 욕망에 관한 일은 그 이로움을 즐겨 잠시라도 손을 대서는 안 된다 한 번 손을 대고 나면 곧장 끝없는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된다 의리에 관한 일은 그 어려움을 꺼려 조금도 물러나서는 안 된다 한 번 물러나면 의리와 완전히 동떨어지게 된다 군자는 자기의 처지에 충실함과 동시에 남의 영역을 침범해서 쓸데없이 간섭하거나 말참견을 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덧없는 인생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인간의 생명은 큰 창고에 든 한 알의 쌀과 같고 눈부신 번개불 같고 낭떠러지에 썩은 나무가 걸린 것 같고 바다의 출렁이는 파도 이러한 이러한 실상을 깨달은 자는 어찌 슬프지 아니하고 어찌 즐겁지 아니할 것인가 또 어찌 그러한 생명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서 여전히 삶을 탐하는 마음을 품을 것이며 어찌 그러한 자각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헛된 삶의 부끄러움을 남길 것인가 선함이 마음의 중심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자는 이름을 남기지 못한다 행동이 자신의 말과 합치되지 않는 자는 직위에 설 수 없다 명성은 아무렇게나 이루어질 수 없다 명예는 기교로서 이루어질 수 없다 군자란 몸소 실천하는 사람인 것이다 은혜는 처음에는 담백하게 시작하여 점점 깊어져야 하며 처음에 깊었다가 나중에 옅어지면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 위험은 처음에는 엄격하게 시작하여 점차 관대해져야 하며 처음에 관대하다가 나중에 엄격해지면 사람들은 그를 잔혹하게 여긴다 은혜를 베풀 때는 처음에는 너무 과하지 않게 서서히 깊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를 더욱 감사히 여기게 된다 반대로 처음부터 너무 큰 은혜를 베풀고 나중에 줄이면 사람들은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불만을 느낀다 위험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엄격하게 대하되 시간이 지나면서 관대해지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그 위험을 존중하게 되고 나중에 너그러워지면 더 큰 신뢰와 존경을 받는다 하지만 처음에 관대하다가 나중에 갑자기 엄격해지면 사람들은 이를 잔혹함으로 받아들이고 원망하게 된다 안타깝게도 능력보다 기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다 행운은 기회가 준비된 사람을 만났을 때 종종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정직한 사람은 자기를 지배하지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욕망에 지배당한다 겁쟁이들은 자기가 안전할 때만 날뛴다 내일이란 오늘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현대인이 하루 몇 분만이라도 밤하늘을 바라보며 우주를 생각한다면 현대 문명은 이렇게 병들지 않았을 것이다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몸을 지치게 하며 육신을 굶주리게 한다 또한 생활을 곤궁하게 하여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게 한다 그러한 이유는 이로써 그 마음의 참을성을 담금질하여 비로소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역량을 키워서 전에는 이룰 수 없던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작은 변화가 일어날 때 진정한 삶을 살게 된다 사람들은 서로 자기 의견이 옳고 남의 의견은 옳지 않다고 한다 또 남이 진리라 하는 것을 자기는 아니라고 우겨댄다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위대함을 보이지 않고 금수와 다름없는 점만 보이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반면 반면 인간의 비루한 점을 이야기하지 않고 위대한 점만 이야기하는 것도 역시 위험한 일이다 우리는 인간의 이 양면을 한꺼번에 이야기하여야 한다 철학은 무지로부터의 탈출이다 평소에 공손하고 일을 함에 신중하고 사람을 대함에 진실하라 그러면 비록 오랑캐 땅에 간다 할지라도 버림받지 않으리라 시간은 만물을 쓰러지게 한다 만물은 시간의 힘 아래 서서히 나이 들고 시간이 흐르면서 잊혀진다 깊이 생각하면 알수록 새로운 감탄과 함께 마음을 가득 차게 하는 기쁨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별이 반짝이는 하늘이요 다른 하나는 내 마음속의 도덕률이다 이 두 가지를 삶의 지침으로 삼고 나아갈 때 막힘이 없을 것이다 항상 하늘과 도덕률에 비추어 자신을 점검하자 그리하여 매번 잘못된 점을 찾아 반성하는 사람이 되자 새찬 비파람에는 새들도 근심하고 개인 날씨와 맑은 바람에는 초목도 푸르다 천지에는 하루도 변화가 없어서는 안 되고 사람의 마음에는 늘 즐거움이 함께 해야 한다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새로운 새로운 감탄 감탄 마음을 가득 차게 하는 기쁨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별이 반짝이는 하늘이요 다른 하나는 내 마음속의 도덕률이다 이 두 가지를 삶의 지침으로 삼고 나아갈 때 막힘이 없을 것이다 항상 하늘과 도덕률에 비추어 자신을 점검하자 그리 그리하여 매번 잘못된 점을 찾아 반성하는 사람이 되자 태어난다는 행위는 불안을 최초로 경험하는 것이고 따라서 출생은 불안의 근원이자 원형이다 마음속에서 고통을 받지 않으며 슬픔과 고독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자신의 신념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신념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람이 자기 몸에 대해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별 없이 사랑하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별 없이 사랑한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별 없이 기른다 한자와 한치의 살갖도 사랑하지 않음이 없으면 한자와 한치의 살갖도 기르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자신의 몸을 잘 기르는지 잘못 기르는지 살피는 방법은 어찌 다른데 있겠는가 자기에게서 취할 뿐이다 몸에는 귀한 것과 천한 것이 있으며 작은 것과 큰 것이 있으니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해치지 말며 천한 것을 가지고 귀한 것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작은 것을 기르는 자는 소인이 되고 큰 것을 기르는 자는 대인이 된다 지금 원예사가 오동나무와 가래나무를 놓아두고 가시나무를 기른다면 쓸모없는 원예사라고 할 것이다 자신의 손가락 하나만 기르고 어깨와 등을 이르면서도 알지 못한다면 이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음식을 밝히는 사람을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니 작은 것을 기르고 큰 것을 잃기 때문이다 음식을 밝히는 사람이 입과 배를 기르면서도 큰 것을 기름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입으로 먹고 배로 소화시키는 것이 어찌 다만 한자나 한치의 살같이 될 뿐이겠는가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변하는 게 아니다 보다 자기다워지는 것이다 고대더라도 힘주어 뻗은 걸음이 발자국이 깊고 느리더라도 우직한 걸음이 가장 먼 곳을 간다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흐를 때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며 복종이나 덕이 따를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해낸다 달리는 수레에 공자가 탄 일이 없었고 엎어진 배 아래에서 배기를 보았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 무릎 군자란 위험한 곳에 가지 않는 법이다 행복은 선을 나의 것으로 함으로써 얻는 것이며 선의 내용은 영원성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지닐 수 없는 것에 마음이 이끌려서는 안 된다 인생은 질문 덩어리이고 멍청이는 해답 덩어리이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국가만이 안정된 국가이다 아버지가 사랑하고 아들이 효도하며 형이 우애하고 아우가 공경하여 비록 급진한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일 뿐인지라 털끝 만큼도 감격스런 생각으로 볼 것이 못되느니라 만약 베푸는 쪽에서 덕으로 자임하고 받는 쪽에서 은혜로 생각한다면 이는 곧 길에서 오다 가다 만난 사람이니 문득 장사꾼의 관계가 되고 만다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초월과 괴로움의 정지로 인도하는 여덟 가지 바른 길이 있느니라 스스로 삼존으로 귀하면 더 없는 즐거움과 무상의 피난처를 오직 여기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이니 온갖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리라 첫째 사물을 올바로 본다 세상은 어리석음으로 덮여 있어 보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니 사악함과 의심이 도를 막는다 그물에서 벗어나 나는 새가 드물듯이 마음의 평온을 얻기도 쉽지 않다 남의 잘못을 보지 말며 남의 그릇된 행시를 체크 하지 말라 항상 자신을 반성하고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알라 깊은 연못에 물이 맑고 고요한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를 듣고 마음이 평안해진다 둘째 언제나 사유한다 자기 마음을 스승으로 하라 자기 마음을 두고 달리 스승을 구하지 말라 자기 마음을 스승으로 하는 자는 참된 지혜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느니라 셋째 바르게 말한다 비록 천마디의 말이라도 의롭지 않으면 무익한 것이니 의로운 한마디 아말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말이니라 하나의 가르침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내세를 생각지 않음이니 온갖 죄악을 저지르게 되느니 거친 말을 하지 말라 그 말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해악과 재화가 내왕하여 보복의 곤장이 너의 머리에 내리리라 넷째 바른 행위를 한다 진실로 가르침을 구하는 자는 올바른 가르침을 받게 되느니 이는 피안의 세계에 이르러 죽음을 초월하게 되느니라 스스로 스스로 방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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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아니 하면 이로부터 때다름이 많은 사람은 경주하는 말이 다른 말을 앞질러 달리듯이 악을 버리고 어질게 되느니라 다섯째 올바른 생활을 한다 꽃향기 바람을 거스르지 못하고 부용도 전단의 향기도 그러하다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의 향기는 순풍 역풍을 넘어 항상 향기 없다 선한 사람은 어느 곳에서나 그 향기를 맡게 되느니라 여섯째 청정하게 근면하다 전에는 방자했던 사람도 나중에 깊이 정진하여 게으르지 않으면 이는 마음과 세상을 비출 것이니 마치 구름을 해치고 비추는 달처럼 일곱째 올바로 생각한다 항상 마음을 지켜 악행을 막고 성내고 원망하는 것을 자제하고 마음속에 사념을 버리고 깊이 사유하고 도를 생각하라 내 생명 이미 평온하여 원안을 분노치 않고 사람들은 원망하나 나 원망 없이 가련다 원망은 원망으로는 풀리지 않으며 뜻내 편안함을 얻지 못하리 참는 데서만 원안을 풀 수 있도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니라 여덟째 마음을 안정시킨다 성내지 않기를 대지와 같이 동요하지 않기를 상같이 하며 깨끗하기를 물과 같이 하는 사람에게는 죽음과 삶의 윤회가 없다 이 세상에서 혼자 살려면 신이 되던가 짐승이 되던가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한다 천재로 혼자 고독하게 사는 것보다는 보통 사람으로서 무지하게 무지한 척 사는 것이 위대한 지혜라고 말할 수 있다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은 그것을 하기 싫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실행되지 않는다 무지는 부와 결합되었을 때 비로소 인간의 품위를 떨어뜨린다 빈곤과 곤궁은 가난한 사람을 속박하고 노동이 지식을 대신하여 그의 마음을 차지한다 이에 반해서 무지한 부자는 다만 쾌락을 쫓아서 살고 가축에 가까운 생활을 한다 명분이 바로서지 않으면 명령이 이치에 맞지 않고 명령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벌이 공정치 못하고 형벌이 공정치 못하면 백성이 손발 둘 곳이 없다 행복한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얼마나 잘 맞는가 보다 다른 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 가이다 배반당하는 자는 배반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게 되지만 배반하는 자는 한층 더 비참한 상태에 놓여지게 마련이다 이론이 없는 경험은 맹목적인 것이고 경험이 없는 이론은 단순한 지적 유의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않으면 미래의 삶도 만족할 수 없다 사람이 여행을 하는 것은 도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행하기 성공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버릇을 들인다 타고난 본성은 모두 비슷하지만 습관이 차이를 만든다 습관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인생이 된다 고독한 자만이 우정의 완전한 기쁨을 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족이 있으나 고독한 자와 유랑자에게는 친구가 전부이다 천지의 기운은 따뜻하면 도단하고 차가우면 죽는다 그러므로 사람 역시 성품이나 기질이 쌀쌀하면 받는 복도 박한지라 오직 화기가 있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야 그 복도 또한 두텁고 그 은택 역시 오래가느니라 관원은 사사롭고 굽은 일을 행하면 더스를 잃을 때 뉘우치게 되고 부자는 검소하지 않으면 가난해졌을 때 뉘우치고 재주는 어렸을 때 배우지 않으면 시기가 지났을 때 뉘우치고 일을 보고 배우지 않으면 필요할 때 뉘우치고 취한 뒤에 함부로 말하면 술이 깨었을 때 뉘우치고 몸이 편안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병이 들었을 때 뉘우칠 것이다 친절은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 모든 비난을 해결한다 얽힌 것을 풀어헤치고 곤란한 일을 수월하게 하고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꾼다 근본적인 것을 안정시키지 못한다면 지역적인 일을 다루려 하지 말아야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과 친하지 못하면서 먼 곳에서 벗을 찾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친척이 따르지 않는다면 밖에 사람과 사귀려고 하지 말아야 하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맺고 끊지 못하면 일을 많이 버리지 말아야 하며 한 가지 사물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박식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기회가 없음을 한탄하기는 쉬우나 한탄하는 때가 바로 기회라고 깨닫기는 어렵다 이것은 마치 놓친 고기 생각의 낚시밥을 챙기지 못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사람 댐댐은 오직 진솔하면 좋다 감추려 해도 결국은 드러나기 때문이다 마음가짐은 손톱만큼도 깨가 남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아무리 남을 위해 일한다 해도 결국 자기 속을 채우기 때문이다 남의 작은 과오는 꾸짖지 말고 남의 사사로운 비밀은 들추어내지 말며 남의 진한 허물은 마음에 새겨두지 말라 이 세 가지로 능이 덕을 기를 수 있고 또한 해악을 멀리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이 너그러운 사람은 봄바람이 키워주는 것 같아서 만물이 이를 만나면 살아나고 생각이 각박한 사람은 부풍설하니 얼어붙게 하는 것 같아서 만물이 이를 만나면 죽게 된다 사람 사귈 때는 정을 남겨두라 다 쓰지 않은 정이 있으면 실측 내지 않고 오래 사귈 수 있다 일할 때는 힘을 남겨두라 다 쓰지 않은 재주가 있으면 돌발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총애를 받을 때 불행이 싹 튼다 그러므로 만족할 때 빨리 머리를 돌려야 한다 실패한 수에는 필연코 성공할 기회가 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바로 손을 떼지는 말라 언젠가는 깨닫게 되는 열 가지 인생의 진리 이별은 사랑의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준다 진실로 사랑했다면 사랑은 결코 사라지거나 죽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자리에도 사랑은 그대로 남아 더욱 견고하고 아름다워진다 아무리 좋은 부모라도 훌륭한 스승이 되기는 어렵다 끊임없이 규칙을 만들고 강요하며 통제해야만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아이를 나약하고 비관적인 사람으로 만들 뿐이다 어떤 사람은 아프다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한다 아픈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해지는 법이다 그래서 누군가의 사랑을 갈구하거나 혹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회피하고 싶을 때 우리는 몸져눕는 방법을 선택하곤 한다 불필요한 두려움은 진정한 기쁨을 방해할 뿐이다 이 사회는 온갖 다양한 것들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전쟁과 테러 가난 질병 사업 실패 그것들은 단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의 행복을 방해한다 부모가 자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훌륭한 부모가 되고 싶다면 통제하는 대신 따라오게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과 용기를 심어주는 일이다 아쉬운 기억일수록 낭만적으로 채색되는 경향이 있다 과거의 기억은 곧잘 낭만적인 환상으로 부활한다 과거의 낭만적인 기억에 매달리는 사람들의 문제는 천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 인생의 마지막 의무는 아름다운 노년을 준비하는 것이다 외로운 노년을 자식에게 기대려는 것은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 노년의 상실감을 품위와 의지로 견뎌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용감해질 수 있는 기회다 세상에 실망할 수는 있지만 심각하게 살 필요는 없다 온갖 부조리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다 시련에 대처하는 방식이 삶의 모습을 결정한다 우리는 대부분의 상황을 자유의 지대로 선택할 수 있다 시련에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시련을 대처하는 여러 방식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용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다 용서는 포기나 망각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이다 원망이나 복수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면의 성숙이 필요하고 내면의 성숙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세상 사람들은 때로 인격과 명성을 동일시하고 혼동하기 쉽다 인격은 그 사람이 갖춘 마음의 자태이지만 명성은 다만 그 사람의 인상을 남이 마음대로 평판하는 외부적 소리이다 단 한 번도 실수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새로운 것을 시도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가슴 깊은 곳에 순수한 소망은 언제나 이루어지는 법이다 개인의 자유는 문명의 선물이 아니다 인간은 문명이 있기 전에 훨씬 더 자유로웠다 인을 행하고 인의 도리에 살고 그리고 그것에 안심을 얻고 있는 것이 인자이다 지자는 인을 자기에게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이것을 열심히 욕구한다 모든 것의 시작은 위험하다 그러나 무엇을 막론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세상을 외면하고 있을 때 내 벽을 뚫고 오는 사람들한테 신경 써라 당신의 내적 평화를 망가뜨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절대 용납하지 말라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만 남을 가르칠 수 있다 빈곤은 부의 감소 때문이 아니라 욕망의 증가 때문이다 위에 있는 자는 제레에 쓰는 과실을 담는 그릇 같은 것에는 마음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 소소한 일은 그것을 담당하는 소임을 맡은 자가 있다 별도로 해야 할 큰 일이 있을 고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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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이 정신적 성장이란 있을 수 없고 인생의 향상도 불가능하다 고뇌는 생활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에 유익한 존재이다 위대한 인물은 존경받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인생을 한탄하는 것보다 인생을 비웃는 것이 더 적합하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작다 함께 할 때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다 기회를 재빨리 잡아라 기회는 폭풍과 같아서 일단 지나가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활동이요 시간을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고독은 하나의 친구이다 고독만큼 사귀기 쉬운 친구도 없다 장사꾼은 벗을 이익으로 사귀며 체면을 차리는 양반은 벗을 아첨으로 사귄다 악법도 법이다 나는 법률을 어길 수 없다 행복은 항상 그대가 손에 잡고 있는 동안에는 작게 보이지만 놓쳐보라 그러면 곧 그것이 얼마나 크고 귀중한 가를 알게 될 것이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만드냐에 불과하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이것이 실존주의의 첫 번째 원칙이다 국가란 어머니와 같은 것이다 내 길을 비춰주고 매번 삶을 유쾌하게 직면하게끔 새로운 용기를 줬던 이상은 친절 아름다움 진실 이었다 인간의 노력 소유 외적인 성공 사치 같은 진부한 요소들은 언제나 경멸 스러웠다 불타고 있는 장작에 물을 뿌리면 속까지 차갑게 되지만 매우 노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죄해도 마음속의 불은 끌 수가 없다 군자는 태어나면서부터 특출났던 것이 아니라 사물을 지혜롭게 활용함으로써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다 한때 성냄을 참으면 백일의 근심을 면할 수 있다 사람은 책을 통해 가장 많은 지혜를 얻는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